이진동의 속토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재형 목사를 모셨습니다. 김건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청탁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데요. 김 여사는 주가조작 연료우혹 외에도 디올백 수수우혹을 받고 있습니다. 디올백 수수와 관련한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이걸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최재형 목사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핵심은 목사님이 전달한 디올백, 샤넬 화장품, 이게 청탁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 여부가 이 수사의 핵심 쟁점 아닌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실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를 갖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1차 조사 때는 고발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고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간 겁니다. 고발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하나같이. 그래서 가보니까 활빈단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거하고 서민위라는 데서 고발한 건 두 건을 합해서 저를 조사하는 거였고 첫 번째 조사에는 그 사안에 맞는 질문과 답변에만 충실한 거예요. 질문한 거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발 사건에 피의자로 간 거죠. 저는. 그리고 플러스 알파 검사가 뭘 준비했는가 하면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총론을 준비했더만요. 서민위와 활빈단이라는 단체 외에 어떤 다른 여러 단체들도 지금 고발이 돼 있거든요. 영등포 경찰서에만도 다섯 건.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국민권익위, 공수처 여기저기 엄청 고발이 많이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발과 재소가. 그런데 첫날은 활빈단 거와 서민위 거를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총론을 아마 질의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충실히 거기에 답변을 사실관계 확인을 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2차 출동에서는 뭐를 제출했는가 하면 청탁을 할 때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비서 혹은 대통령실 조무과장 그리고 보은처 사무관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 녹취, 문자, 일부 이런 거를 제가 제출을 했고 저보다 하루 앞서 이명수 기자가 출동했는데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는 카톡 전문을 전체 제출했고 그다음에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사이에 추가 선물들이 또 네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추가 선물도 그냥 푹 치고 그냥 갖다 준 게 아니고 추가 선물이 들어갈 때도 노티스를 줬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런 선물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메신저 대화, 비서와 나눈 거, 여사와 나눈 거 그런 걸 폴더별로 정리해서 제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2차도 이루어졌는데 2차 때는 1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검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청탁, 직무 관련성 이런 거에 방점을 뒀더라고요. 지금 조사받는 건 피의자 신분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고발인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하고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발한 게 있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서울의... 고발장 접수했을 때 그냥 참여만 한 거죠. 그 행사에. 그때 그 자리에 서 있어가지고 저는 고발인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빠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발자가 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아까 백은종 대표가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또 해서 목사님을 고발한 사건들이 또 있잖아요. 목사님이 고발된 사건들이. 그 사건에 어떤 피고발인으로서 지금 조사... 피고인이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피고발인. 네. 서민위가 혹은 할빈단이 저를 고발한 거에 대한 피고인 조사였습니다. 1차, 2차 모두 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게 김건희 여사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은? 수사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총론. 디올백 수수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목사님이 혐의 사실은 뭐예요? 고발단... 주거침입, 명예훼손, 뭐 그런 거죠. 스토킹은 아직 좀 남았고요. 네. 그러니까 주거침입, 명예훼손 이 부분은 이 목사님의 혐의 사실이지 김건희 여사의 혐의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검사들이 전략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너무 이제 중복된 게 많은 거죠. 영등포 경사들이 다섯 건이 있지만 다섯 건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서초경사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조사 때 두 단체가 한 거를 가지고 전체 사건을 다루려고 이렇게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네. 우선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 사실보다는 목사님의 혐의 사실에 집중돼서 두 차례 조사가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고 두 번째 조사는 그 며칠 전에 서울의 소리가 장인수 의자가 이렇게 진행한 녹취록 사건, 청탁과 관련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 보도물을 보고 그 보도물 관련돼서 소환된 겁니다. 2차는 원래. 아, 예. 그러니까 물론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혐의 사실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사실,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거침입, 명예훼손, 그리고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 이런 것들만 지금 조사를 받은 거네요? 네. 그런 거 플러스 총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다 이렇게 지리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그런데 지리에 들어가 있다는 게 김건희 여사를 중심에 놓고 수사를 하느냐, 목사님을 놓고 중심에 놓고 수사를 하느냐 이게 완전히 조사 내용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당연히 내가 방점인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저게 최재형 목사 수사 전담팀이 아니고 디올백 수수에 관한 수사 전담팀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을 중심에 놓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지금 실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반대, 해명해 주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그 수사 전반에 대해서 지금 받은 인상 어떻습니까? 뭐 이혼석 검찰총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양반, 송경호? 네. 이창수 지검장으로 바뀌었죠. 이 양반들의 의지가 어떤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난 1차, 2차 조사에 임했는데 네. 제 느낌은 방탄수사다라고 하는 인상을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따져보긴 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게 방탄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직무관령성 여부를 어떻게 하든지 아닌 걸로 몰아간다든지 답변을 유도한다든지 아주 묘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그런 답변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확인했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6월 5일 날 세계일보 이게 단독기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2차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최 목사는 디올백을 건네고 한참이 지난부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검사가 답변을 유도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답변을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답을 먼저 혹시 그게 청탁하고 관련 없이 그냥 감사의 의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그렇죠. 다 매번 그런 식이죠. 이게 그런 식의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답을 제시해놓고 예스노론에 나오게. 그래서 쭉 답변으로 길을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렇게 느끼신 건가요. 그렇게 느끼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보통 다른 건 관련해서 혹시 검찰 수사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비교를 좀 해보려고. 없지만 국가보험법 조사는 받았죠. 그런데 이런 식의 검찰 조사, 경찰 조사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탄 수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권성희 씨라는 여성 변호사가 제 책을 습득하신 분 있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분도 이제 창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 얘기를 종합해보니까 네. 수사의 정점으로 조사를 한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분리수거함에서 주웠으면 자기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소유가 되는 건데. 버린 걸 습득한 거거든요. 버린 거를.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건 나도 우리 아파트에서 습득하거든요. 책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그분도 그렇게 한 건데 이거를 소유권 포기를 요구하고 임의 제출을 요구했답니다. 검사가. 그분의 제 책만. 제 책만.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인데 최재형 목사와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는 사이였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짜고서 책을 몰래 갖다 놓은 거 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그걸 또 2차 때 가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검사한테 그것을. 뭐 따로따로 수사는 했어요. 수사팀들이 다 달랐어요. 권성희 문어사 창고인 조사한 사람 이명수 조사한 사람 백 대표 조사한 사람이 다 달랐어요. 달랐지만 결국 한 팀장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거죠. 퇴처모여 해서 딱 모아놓고. 그렇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다 짜죠. 틀을 짜는데 보면 이건 권성희 변호사가 내 책 8권을 줬는데 4권만 발견이 됐잖아요. 그리고 15권을 주웠거든요. 전두환 해고로 김영삼 해고로 기타 여러 사람들의 책을 15권을 주웠으면 15권을 다 가져오라라야 맞는 건데 제 책만 달랑 가져오라라 해서 이걸 제출을 임의 제출을 요구하고 소유권 포기를 얘기했다는 것은 그분이 그 책을 들고 있는 한 계속 김여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분이 계속 인터뷰 많이 다니더만요. 심파란 났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걸 걷어들이려고 하는 의도도 증거인멸에 가까운 행위 같은 걸 일조해 주는 수사가 아닌가.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건의 핵심은 그겁니다. 요즘 저한테 기회를 좀 문답을 중단하고 좀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명수 7시간 녹취록 사건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됐잖아요. 그분이 생음으로 나오는 녹취록 대화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대선 기간 1월 달에 3월에 대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투표하는 날이고 1월에 내가 김건희 여사와 접촉을 한 거거든요. 메신저. 그런데 제가 메신저 접촉을 하게 된 거는 7시간 녹취록 사건을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력 대선 당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정말 어떤 사람이라는 걸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이분에 대한 검증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대화를 시도했던 거고 두 번째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시도하면서 이제 제가 방점을 둔 부분이 언더커버였어요. 언더커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찰이나 특정한 언론 기자가 어떤 조직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어떤 조직의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내부의 조직과 친해져가지고 그 안에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들어가서 수년간 그 조직의 신임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부의 비리를 끄집어내고 폭로하는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도 다치고 가족들도 다치고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저는 이제 기간이 여유가 있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임기도 4년뿐이 안 되는 데다가 내가 조직의 일원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메신저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밀접한 친밀감을 가지고 내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친밀감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취임식 만찬까지 취임식 행사 본행사 만찬까지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내가 친밀감을 가지고 또 다양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여사하고 언더카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한 가지 기능만 했으면 좋은데 언더카바와 동시에 저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조언하는 역할도 병행을 했던 겁니다. 살짝살짝 가끔. 그거 외에는 순수한 언더카바였고 그리고 샤넬 화장품이 들어갈 때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날 바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바로 김창준 의원 인사청탁하는 걸 국정자문위원을 해달라는 카톡을 바로 보냈습니다. 샤넬 화장품 들어간 날 금융위원 임명하는 걸 보고 집에 귀가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선물이 들어가고 청탁이 시도됐는데 불행하게도 전달한 선물은 다 받았고 또 시도한 청탁은 일부는 반응이 없었지만 일부는 그 청탁을 들어주려고 비서나 대통령실 과장, 관계부처 직원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탁이 이루어진 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게 이 사건의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청탁한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청탁을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청탁이 들어간 거죠. 청탁의 행태로 정확하게 청탁의 형식을 띄워서 청탁을 한 거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건 없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루어진 건 없다. 네. 그런데 이루어진 건 없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실의 과장이 전화가 오고 국가보원처에서 전화가 오고 그 과정은 있었는데 청탁이 진행되는 과정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보도가 나오기로는 마치 목사님이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와요. 그건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여쭤보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저를 수사하는 분들은 일선 언론을 말하자면 편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편기자들이고 위에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정치와 언론과 카르텔이 형성돼서 흘리기도 하고 유리한 방편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넬 화장품을 전달하고 그 시점이 2022년 6월 20일인데 그날 샤넬 화장품 그리고 향수 이걸 전달하고 나온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을 대통령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 이 얘기를 카톡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반응이 전혀 없어서 그냥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어요. 그거는 비서가 전화를 왔다든지 관계부처가 전화를 온 것도 없고 김 여사가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카톡으로 띄웠고 반응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럼 그때 앞서서 몇 시간 전에 준 샤넬 화장품 향수 청수는 그 부탁 아까 말한 김창준 의원 부탁을 전제로 하고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서너 시간 차이가 있는데 서너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샤넬 화장품 자체만으로는 사실 축하의 의미로 전해준 건 맞아요. 청탁의 의미가 아니고 무슨 축하의 의미? 취임 축하? 취임 축하. 그리고 이제 고마운 건 그거죠.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딱 하나 고마운 건 내가 이제 윤 후보가 이거는 이제 당선된 이후에 준 거니까 윤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후보 시절부터 킬체인, 대북 선제 타격, 평화 시스템을 깨는 발언들, 유세 공약들을 많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조언과 자문을 해주려고 만나자고 내가 요청을 한 건데 안 만나줘도 되는데 만나준 거잖아요. 만나서 뭔가 두 시간 가까이 귀를 기울여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좀 고마웠고 그다음에 그렇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또 만찬과 접견을 성사시켜줬다는 고마움으로 일단은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언더카바를 작동했던 이유는 샤넬 화장품은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왜 언더카바가 작동이 됐는가 하면 물론 촬영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카톡으로 먼저 샤넬 향수와 화장품 사진을 보냈잖아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준 거 보고 아,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감지를 하고 제가 이제 예의주시했던 거죠.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아까 김창준 의원, 국정자문의원 임명 얘기가 카톡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것만은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시간적으로 시차는 좀 열흘 정도 차이가 있는데 열흘 이상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연방 하원 의원 및 전 연방 하원 의원들 일행들 오셨을 때 접견해달라. 대통령 내가 접견해주고 리셉션도 해달라. 이런 걸 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샤넬 화장품과 향수의 의미는 그런 어떤 걸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 쪽에서 느낄 때는 거기에 대한 청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선물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당연히 청탁의 의미로 알고 부담감을 갖고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거겠죠. 당연히. 목사님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단순하게 화장품 전달이 취임 축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외에 그 뒤에도 그렇게 전달하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게끔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밝힌 거지만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티켓이다. 티켓의 의미고 관계 유지를 위한 언더카바를 하려면 의심을 사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관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관계 유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고 방편이었다. 그리고 또 청탁의 의미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검사한테 나는 밝혔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청탁의 의미와 관계 유지의 의미와 접견 티켓팅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탁의 의미도 있고. 그럼요. 있는데 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는 마치 청탁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그게 언론 플레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목사님 입장이 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닌 거네요. 뭐 TV조선이나 뭐 이런 게 보면 뭐 서울의 소리가 완팀이 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 이게 왜곡된 거고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그 보도가 맨 처음 했단 말이에요. 백은종 대표하고 최재형 목사 안에 둘이 갈라섰대. 갈라섰기 뭘 갈라섰기. 맨날 서울의 소리 맨날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입장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보도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거는 2월 5일 날 나온 이제 세계일보 보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걸 단독 기사처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청탁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 바뀌었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으로. 검찰은 그렇게 자기들의 희망사항이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분명하게 지금 청탁의 의미를 진술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청탁과 티켓팅과 만남의 유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취임 축하 선물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지만 청탁의 의미가 있다는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단히 지금 김건희 여사의 해명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도 하고 수사도 하고 있다. 제가 방탄수사라고 그랬잖아요. 방탄수사. 그렇죠. 방탄수사라고 하는데 또 설명을 해줘야 또 알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권력하고 좀 맞장을 뜨고 기계를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멋진 검사 검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자의 눈치와 권력자의 비리를 감추고 덮어주는 데 급급한 모습이 보인다면 저 역시도 이 결론이 나도 다시 제기를 하거나 다시 크게 이걸 확산할 예정이죠. 네.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아까 말했던 김창준 전 연방학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권하고 그다음에 김창준 전 위원의 국립묘지 안장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통일TV 송출 재개 이 세 가지를 이게 청탁하고 관련이 돼 있냐라는 게 지금 쟁점인데 국정자문위원의 얘기는 금방 했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행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묵묵부답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김창준 전 연방학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서는 그쪽에서는 실제 전화도 받으신 거잖아요. 여사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는 안장권은 유모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유모비서. 그건 카톡상에도 나와있질 않아요. 내가 이제 여사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여사한테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비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모든 걸 비서를 통해서 해야 사실은 매너가 있는 거고 절차를 밟는 거라 그때는 비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비서를 통해서 비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통해서 비서를 통해서 했으면 이게 조보 과정에 연락이 온 거고. 카톡에 나오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건 카톡이 안 나왔습니다. 비서를 통해서 했으니까 유선상으로 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모비서죠. 유모비서는 호바나 컨텐츠에서부터 데려간 비서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입니다. 최측근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발을 듣는 비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모비서와 유모비서 두 사람은. 그 비서한테 했으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교회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모 과장한테 전화가 오고.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그거는 그럼 비서한테 전달했지만 청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닌가요? 그것도 당연히 청탁이죠. 네. 그거는 그러면 진행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조모 과장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작동이 된 거죠. 네. 작동이 된 거죠. C10 라인이 작동이 된 거죠. 네. 검찰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어떻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네. 이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문제삼더라고요. 카톡상에 안 나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비서한테 얘기해도 비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냐. 네. 여사한테 얘기하고 여사가 그거 좀 일 좀 받으려라. 그러면 그 오다를 받고서 보훈처 직원이고 조모 과장도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충실히 답변해 줬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 나와 있는 거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절차만 안 한 것 뿐 아니냐. 이렇게 검사가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수긍하는 것으로 진술을.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공립묘지 안장권 뿐이 아니라 연방 하원 의원 접견단 그 건 통일TV 건 모두 다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고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통화 내용을 다 깐 거 아닙니까.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를 안내해 주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해 준 게 없다 내지는 이게 청탁이 아니려고 그러면 그 작동이 안 되죠. 자기가 그냥 듣고 아까 유비서한테 전달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건 지시를 한 거잖아요. 전화가 왔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한 건데 이 전화 내용이나 이런 의도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말한 거예요. 검사가 물어본 게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 주려는 의지 부분. 그 부분은 나도 수긍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거를 들어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없는 걸 막 그냥 내가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봐 주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네. 그렇게 그냥 안내하는 정도. 안내해 주는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해 주는 정도. 그런데 그게 마침 묘하게 디올백을 전달한 시점하고 지금 맞물려 있지 않나요? 어떤 게요? 통일TV 통출 재개 문제하고 청탁이 가고. 디올백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죠. 오히려 엄청 차이가 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2022년 10월에 또 다른 스카프라든가 이걸 선물하신 적이 있죠? 선물은 안 했죠. 그럼 사진만 보여. 사진만 보여줬는데 서민 옷이라고 반응이 없었던 거죠. 아 그거는 반응이 없었던 건가요? 반응이 없어서 그건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명품에는 반응을 보이고 서민 옷에는 반응을 안 보였다고 해서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통일TV 송출 재개 때나 이 국립묘자 안장 청탁 때나 이때는 전혀 그 당시 그 무렵에는 선물 전달 들어간 게 없습니까? 그때는 없었죠. 디올백 이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없는 걸 또 억지로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지어낼 수는 없지만. 모든 선물은 샤넬과 디올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지 디올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도. 그럼 디올백하고 어느 정도 시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거의 1년 가까이죠. 1년. 네. 네. 그래서 검사가 하는 말이 너무 이게 디올백 이후 통일TV까지는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걸 말해서 난 그거를 수긍해 준 거죠. 네. 일단은 청탁은 했었고 그럼 여기서 목사님이 전달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샤넬 화장품. 그리고 디올백도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디올백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디올백은 뭐 이명수 기자가 사다 준 거. 네. 나는 그냥 생각 없이 전해 준 거고. 네. 그것도 어떤 결국은 샤넬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사실 단답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다가 명품이 들어갈 때는 말이 많이 많아져요. 네. 대답이 친절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럼 여기서 디올백을 전달한 거는 그냥 전달만 했다는 게 지금 목사님의 입장이신 것 같고. 전달했지만 전달의 그냥 전달자의 의미는 아닌 거죠. 뭐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역시 청탁성 대가성으로 우리가 이제 언덕하바 차원에서 전달을 한 거니까. 뭐 언덕하바는 언덕하바지만 그 청탁성이라는 건 어떤 부분의 청탁성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걸 예비해서 우리가 이제 줬던 거죠. 그래서 통일TV와도 사실 연관성은 있는 겁니다 이게. 시차는 오래됐지만. 시차는 있지만 그 차후에 그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 잘 호의를 갖고 내지는 관심 있게 봐달라 해달라. 그런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명수 기자가 저하고 그 선물을 반입했을 때는 그런 의미였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통일TV 거는 단순하게 청탁 의미 플러스 또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 통일TV를 2023년, 작년입니다. 오래 전 얘기도 안 해요. 작년 1월 18일 날 끊어버렸거든요. 1월 18일 날 끊어버리고 1월 31일 날 천공TV가 개국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 KT 지니TV라고 올레TV 그쪽 개통은 하나가 없어져야 다른 하나가 신생 케이블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통일TV가 송출을 끊어버리고 열흘 만에 천공TV JBS 정법스쿨 이니셜로 말해도 되거든요. JBS TV라는 게 들어와서 그날 31일 날 천공을 모셔놓고 그 JBS TV가 개국 리셉션을 했습니다. 31일 날이 개국 리셉션입니다. 그러나 저희와 진보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그것마저도 천공이 논란에 휩싸이니까 결국 거기도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내가 디테일하게 파고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천공에 대한 언더카버도 지난번에 저 인터뷰 하셨잖아요. 천공 인터뷰한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인 거예요. 정권하고 천공하고 얼만큼 결탁이 됐길래 그래서 제가 통일TV의 모든 승인받았던 과정의 서류라든지 케이블이 중단된 통보받은 서류까지 한 100여 장 되는 걸 내가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조모 과정한테. 너희들이 필요하면 우리 이거 줄 거다. 너희들도 어떻게 해서 이게 취소됐는지를 우리한테 정부 차원에서 밝혀라. 그렇게 해서 통일TV는 청탁 플러스 청공과 현 정권과의 이런 국정농단의 여부를 파헤치려고 하는 의지가 플러스 알파 있었던 거죠. 청공TV 거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렇게 지금 조사를 받을 때 지금 하신 얘기들을 다. 옷같이 했죠. 청공TV도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청탁의 의미라는 걸 분명히 밝히셔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마지막에 날인을 하는데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서에는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한 거에 대한 약식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전에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똑같이 돼 있어요. 아까 청탁의 의미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런데 마치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런지 지금 흘러나온 보도들은 반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들어보는 얘기인데 검사들은 지금. 나는 청공 이야기부터 쭉 있는 그대로 모든 질문 사업마다 질문이 없는 거는 내가 질문을 해달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질의가 작성됐죠. 네. 검사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을 유도해 가면서 진술 조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뭐랄까요? 이건 문제인데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 카톡 대화랑 카톡 대화를 교차 검증하면서 질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리성이 있는 거는 제가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거지로 없는 거를 이렇게 덤탱이로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긍할 거는 수긍하고 아닌 거는 아닌 거로 얘기를 했을 뿐이죠. 하도 뭐 조항이 많고 하니까 다 일일이 기억은 못하고. 네. 김창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권 통일TV 송출 재개권 때는 조모 과장이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이 전화가 오고 보훈처에서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모 과장이라는 분은 대정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부처의 사암마다 김건희 여사의 오다나 미션을 받으면 뭔가를 알아봐주고 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이라고요. 종무비서관실 소속인가요? 그건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조모 과장의 실명은 알고 번호도 알지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분은 정부 부처.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전화는 7월달부터. 그 2022년 7월달부터 모든 전화는 그 조모 과장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모든 청탁은. 그러니까 연방 방문사절단. 미국 연방 방문사절단이 왔을 때도 조모 과장의 전화가 왔고. 김창준 의원 국립묘지 안장권도 조모 과장의 전화가 왔고. 통일TV도 조모 과장의 전화가 왔고. 그러니까 여사와 정부 부처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해주는 그런 캐릭터들하고요. 김건희 여사는 국정위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사가 제2부속실이 있어서 여사의 고유 업무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 수 없지만. 여사의 전용 담당 과장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이야. 내가 여사한테 청탁을 하면 바로 모든 것은 그 과장이. 다 나한테 연락이 오고 관계 부처를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내가 녹취를 한 거죠. 그 관계 부처 연락 연결하는 것도 조모 과장의 어떤 역할이었나요? 그런 걸로 보여져요. 자기가 능력 바뀌니까 사무관을 보건처 사무관을 나한테 번호를 알려줬겠죠. 나한테 알려준 문자가 공개됐잖아요. 자기 능력 각 디테일한 것은 모르고 모든 부처를 그냥 아우러서 그냥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자료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보고 그리고 여사한테 보고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아까 통일TV 김창준 의원권 했는데 지금 청탁이라고 했을 때 청탁은 들어갖고 진행은 됐지만 성사가 된 건 지금 한 건도 없는 거네요? 진행이 된 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행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라는 것보다 청탁성 선물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거 외면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들어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는 거 본인들이 알잖아요. 여사가 답변이 없고 반응이 없었던 거는 그런 걸 염두에 둔 거죠. 굉장히 영악한 거죠. 여사가.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없었던 거고 통화 내용들을 다 분석해보면 이미 다 공개됐잖아요. 서울에서 우리의 통화 내용 분석해보면 그냥 오히려 블락하려는 느낌. 내 청탁에 방어를 하는 느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안내해 주는 정도였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다 공개됐잖아요. 전환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수긍한 거죠. 수긍했다는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극성을 띠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서 내가 청탁한 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 통화한 거 이후로는 흐지부지 되고 그냥 내가 더 요구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런데 이제 알선수제 같은 경우는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당연하죠.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목사님께서는 아까 그 선물에 디올백도 청탁의 의미를 담고 있고 김건혜도 그렇게 느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앞서서 차네르 항장품도 만나기 위한 수단이지만 또 청탁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목사님 말로만 본다면 혐의를 강하게 지금 받고 있고 그 혐의가 적용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판단할 문제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가 알 수 없죠. 제 힘이 바뀐 거죠.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 방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그 책 분리수거하면서 주신 분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유권을 갖다가 넘기라. 아니 그러니까 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습득하신 여성 변호사가. 하필이면 또 일반 주민도 아니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협회 부회장도 지낸 분이더만요. 그런데 그분이 딱 내놓으니까 이거를 우리한테 줄 수 없느냐 이거지 한마디로. 이미 제출을 할 수 없느냐.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느냐. 이런 걸 검사가 이제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재형 목사와 오래전부터 아는 관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것만 봐도 이거는 당연히 소유권 포기나 이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이거 주워가지고 임건희 여사가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국힌당에서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모든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돼서 보관창고에 있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줬는데 그게 아니고 쓰레기통에 갖다 이런 버린 전직 대통령들의 회보록이나 제가 준 선물도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것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거짓말이고 신빌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 거고. 또 이분이 이 습득물을 주신 사건 때문에 MBC, JTBC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유명 유튜버 매체에 출연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출연하시더만요. 그러니까 그분이 출연할수록 김건희 여사한테는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경솔하게 갖다 버리고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니까 그것을 수고하고 김건희 여사 쪽에 유리한 그런 조사를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달라고 그럽니까. 검사가. 그러니까 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분은 죽어도 안 준다고 막 지금 파락파락 아주 그냥 포스팅하고.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적. 이게 이제 쓰레기 재활용 장애에다 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버린 거기 때문에 버린 거를 습득한 거는 남의 걸 습득한 건 상관없지만 버린 걸 습득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이거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습득한 거니까 소유주가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한 뉴스만 계속 생산되는 인물이니까 그분의 책을 수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거 가져갔는데 소유권이 그분 꺼 됐기 때문에 달라고 그래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분이 안 주고 나왔대잖아요. 그 대신 책이 책이 또 최근에 몰래 또 자기적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책 사진을. 마코드 사진 그 책 앞부분 뒷부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련번호 이런 걸 다 찍더라 합니다. 또 검사가. 수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수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수사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증언을 조사 시간에 증언을 했을 때 저 말고 다른 대기자들이 선물 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 얘기하면 그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그 브랜드가 뭡니까? 이런 걸 적어도 최소한으로 물어봐야 되잖아. 전혀 안 물어봐. 전혀 안 물어보고 내가 그 선물을 저 말고도 다른 대기자들이 가져간 거를 CCTV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커버넛 컨텐츠 검색대가 있다. 그 검색대에서 내가 양주, 술, 책 이런 거 줄 때 그 검색대를 통해서 내가 줬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 근무하는 경찰인지 경호원인지 이 양반들한테 줄 때 장부가 있었어요. 장부. 장부가 있어서 나도 거기서 내 개인 신상 다 적었거든요. 들고 간 것까지 품목까지 적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좀 확보해라. 그랬더니 1차 때 내가 증언을 했거든요. 1차 조사 때.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이미 벌써 검찰에서 장난을 쳤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나가기를 CCTV 확보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갔어요. 네. 나갔습니다. 내가 2차 출두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2차 때 나가서 왜 그걸 실패하느냐. 그거는 경호처만 협력이 돼도 다 습득할 수 있는 거다. 확보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뭐가 실패하냐. 장부도 다 있는데 장부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사 갈 때 경호처가 다 가져갔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내가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1차 조사 끝나고 나서 벌써 이렇게 쫙 실패했다. 물론 아파트의 복도에 CCTV는 일반 빌딩의 관리상 1년 넘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처 고위에 기록과 레코드가 있거든요. 자기들만의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견하면 적견하는 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거 이런 걸 확보하고 또 아크로비시타에는 검색대가 있을 정도면 검색대를 갖다 놓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편지, 소포, 우편물, 택배, 그다음에 저같이 인편으로 갖다 주는 선물 이런 거를 거기서 총괄해서 장부에 적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만 확보하면 얼마나 많은 선물이 들어왔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확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모비서와 유모비서는 여사와 그림자 동행이다. 어디를 가도 외부을 가도 관저에 지금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 정도로 거의 아주 여사의 복심인 거죠. 그런데 내가 적견할 때 1, 2차 적견할 때 딱 그 책상에 앉아 있었고. 아까 유모비서, 정모비서가. 네, 책상에 앉아 있었고 나하고 여사하고 대화 나누는 내용 다 들었을 테지만 자기들 업무 보고 있었지만. 그리고 나 말고 다른 대기자들이 들어간 것도 그분들이 적견한 거 다 주선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비서들이. 그러면 비서들의 컴퓨터를 압류를 해야 돼. 압수라고 그러나? 그러면 그 안에 적견자들의 명단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순실 사건을 잠깐 예를 든다면 최순실의 딸한테 말까지 사주면서 삼성이 청탁을 최순실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탁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 같은 사람이나 나 다음에 이렇게 적견하는 사람들 이런 서민 같은 일반인 같이 보인 사람들 말고 대기업이나 알토랑 같은 무슨 큰 회사들 이런 데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청탁을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의욕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촉을 했을 거란 말이죠. 뭐 저희같이 커버나 컨텐츠로 오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층에 아파트로 오라고 그럴 수도 있고 제3의 장소로 오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대기업은 청탁을 안 했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것까지도 염두를 해둔다면 비서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해야 경호처의 자료와 비서들의 이것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아니 아까 버렸다고 하는 책 바코드까지 확인하고 할 정도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압수수색도 하고 장부도 갖다가 봐야 되고 그래야 이게 진짜 수사를 하는구나 공정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쭉 나오는 진행 과정을 보면 완전 봐주기 수사 같다 이렇게 보이고 방탄 수사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샤넬 화장품 전달 이후에 그때 상황에서는 다른 얘기는 어떤 청탁과 관련된 얘기는 현장에서는 하지 않으셨나요? 1차 접견 때 얘기는 그때는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조언의 의미가 강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순수한 언더카바 플러스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조언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날은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이 평화 시스템을 깨는 우리 최상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뭡니까? 정말 금척 같은 우리 아들들 한 명이 죽어도 나라가 발칵두집혔잖아요. 그런데 천명, 만명, 십만명의 우리 아들들이 죽을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물리적인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 공격적인 거 그 증거들이 뭡니까? 지금 취임하자마자 첫 해에 한미합동군사 공군훈련을 통해서 킬체인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온갖 그냥 미국의 첨단 폭격기들 공중급기들이 240대가 동원돼서 북한을 700곳으로 쪼개가지고 초토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올해는 올해 3월 9일 날에는 김정은 참수부대 여단이 시범훈련을 하고 이러면서 북을 자극하고 결국은 남북 평화 시스템을 깨가지고 북한에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제1교정국가로 설정하고 선포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 얘기를 하러 갔는데 사실은 나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두 시간 가까이 김거리 여사가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은 내가 얘기하고 반은 김 여사가 얘기하고 이렇게 봤다고 그러시면 되고 거기에는 청탁이 전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아까 김창준 갔다 오자마자 그냥 침대에 눕자마자 국정사문위원에 대한 임명 얘기를 한 거잖아요 꺼낸 거야 제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탁의 의미로 분명히 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기사들은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 부분만 강조를 해서 네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마치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아는데 진술 조서에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던가요? 그날 날이 날 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돼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디올백의 의미도 디올백의 의미도 시기적으로 좀 거리는 있지만 전부 어떤 청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소환조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보도상으로는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을 좀 버티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소환조사로까지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여사에 대한 조사 그럼 알 수 없죠 소환 부분은 소환하고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진술을 아마 국민들의 의지나 열망이나 야권이 지금 굉장히 다당 요소 야대의 상황이다 보니까 소환은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퍼포먼스 쇼맨십이 강할 것이고 여사를 디테일하게 수사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당사자로서 조금 더 제가 묻는다고 멀었는데 아직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좀 내가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검찰에서 안 물어보거나 내내는 답변을 유도하는 바람에 하지 못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 더 출동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영등포경찰서,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두루두루 많이 제가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아직도 검찰에 출동할 게 여러 번 있으니까 그때마다 내가 다시 또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쭉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 거의 여쭤볼 건 여쭤본 것 같아요 추가로 혹시 오늘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패널들 중에 뉴스보스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오마이뉴스나 유명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매체들의 패널들이 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마치 그냥 저를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최순실이 청탁을 받은 것의 캐릭터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패널이 가끔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기 어떤 패널 한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는데 저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차원에서 언더카버 취재가 시행된 차원에서 선물들과 청탁이 전달이 시도된 건데 그것을 마치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을 한 것처럼 해서 아니 그런데 그럼 하나만 여쭤볼 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도 카톡 내용을 쭉 다 보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언더카버라고 하면 실제 상대방이 속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알면 잠입 취재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이건 필요에 의해서 청탁하는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어떤 부분이 그런 게 있었어요 통일TV라든가 여기 통일TV 부사장이라는 명함도 전달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일TV는 착심하고 한 거죠 제가 왜냐하면 그 청탁이 이루어진 거는 이미 통일TV가 개박살이 난 이후였어요 그리고 거의 회생불능의 상황이었고 다시 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다 끝나버린 거고 이미 다른 TV가 들어오고 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나 저는 청공이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고 또 김 여사가 어느 정도 이런 국정에 개입이 돼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캐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적극성을 띄고 오히려 청탁을 한 거죠 알아봐달라 절박하다 이러면서 김창준 의원권은 그러면 김창준 의원 쪽에서 부탁을 받은 건가요 아니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김창준 의원은 내가 아무리 이게 언더커버 취재 차원이라고 해도 없는 거를 자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실제로 김창준 의원은 전혀 상관없고 김창준 의원의 부인 되시는 분 전입한 네 전입한 여사인데 그분이 실제로 저한테 부탁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국립무원의 안장권 다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리셉션 그분이 다 다한테 리셉션도 그렇고 리셉션은 아닙니다 리셉션은 잘못 나온 얘기입니다 리셉션은 그러니까 국정자문위원 임명권과 리셉션은 어떤 리셉션을 말하는 거죠 연방하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국비만찬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어떤 기자들은 국비만찬도 제가 힘을 써서 그분들이 온 걸로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연방 상하원 사절단이 방문하는 거 또 국정자문위원 그 다음에 국립무원지권 다 모두 세 건 다 제니퍼 안에 저한테 부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을 해 준 겁니다 제니퍼 안하고는 좀 가까운 사이신가요? 김창준 의원하고는 가까운 사이신가요? 아니 뭐 그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는 기독교인이고 장로님 권사님이거든요 내가 또 목사다 보니까 신앙적인 얘기 좀 나누고 네 그분들이 또 어찌했든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맞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했든 미국에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저거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기 이민을 와서도 계속 또 쉬지 않고 또 대한민국의 일꾼들을 양산한다고 해서 정경 아카데미 정치인들하고 경제인들을 배출해내는 제자들을 배출해내는 일들을 하고 그런 과정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가끔 소통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관계인데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다 배경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8월 달이었죠 추임하는 해 8월에 김창준 의원이 크게 허리를 다쳤어요 넘어져가지고 고령이시다 보니까 80대 중반이 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치료를 받는 도중에 또 한 번 넘어졌어요 뇌진탕이 걸려가지고 뇌에 피가 고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서 여기문을 와서 고국당에 왔는데 곧 돌아가시겠다라는 위기감도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돌아가시면 미국의 국립묘지에 묻히셔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저거하다 여기 묻히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연방상원 하원의원당 올 때도 이거는 KBS 9시 뉴스에 나올 거리인데 이게 정부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관심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적어도 여사라도 아니면 대통령이라도 접견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도 큰 큰 이슈거리거든요 사실 잘 물어보셨어요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나토 정상회담을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여객기 동행사건 그다음에 값비싼 보석 장신구 착용사건 이런 게 막 논란이 돼가지고 굉장히 아주 힘들었거든요 김여사 측에서 그런데 그거를 의식해가지고 미국의 연방사절단이 오는 것도 외교 문제고 나토 갔다 온 구설수에 오는 것도 외교 문제니까 외교 문제는 자제하고 싶다 그래서 만나긴 만나도 미 의원 사절단을 만나도 기념찰령으로 안 된다고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죠 밖으로 사진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념찰령으로 안 된다니까 김창준 의원 측에서 아주 굉장히 화를 내고 안 하겠다고 그냥 김창준 의원 측에서 거절한 겁니다 화나서 안 이게 왜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왜 카톡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라고 하겠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긍정적이지가 않고 그때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나토 정산회에서 갔다 온 다음에 언론의 공격도 받고 그래서 언론 공격 받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도 미 의원 사절단 의미가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한국의 한미동맹이라면 껍복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유야무야 된 거고 유야무야 된 거죠 하여튼간에 전통일TV 김창준 의원 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김창준 의원 측의 어떤 부탁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목사님의 어떤 언덕가바라고 얘기하시는데 필요의회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밖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김창준 의원 사모님을 조사하면 알겠지만 나한테 정식으로 청탁을 하신 겁니다 그분 부인이 그러면 그걸 전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김창준 의원이 김건희 의원 사한테 청탁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법리적인 건 난 모르겠지만 나는 전달을 청탁하는 창구 역할만 해준 거지 네 근데 그때 그 샤넬 화장품이 먼저 들어갔고 그래서 안남의 수단도 있고 있지만 청탁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 라고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진술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부분 다 청탁이죠 청탁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검찰 주사가 더 남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 앞으로도 좀 더 받으셔야 되겠네요 진행되는 상황 보고 한 번씩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에 지금 나오는 거는 검찰 목소리만 지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이 나를 취재하고 나한테 뭐 얘기를 듣고 나가는 게 없어 그냥 최 목사 측 그래서 항의하면 최 목사 측 누구냐 나도 얘기 안 하고 변호사도 얘기했는데 누구하고 얘기했냐 그러면 전화 툭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이 자세히 읽어보면 검사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답변 유도형으로 이렇게 조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언론을 개혁을 부르짖는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광화문 시청 혹은 서울역에서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매주 시청 앞에서 하는데 거기서 촛불 집회 하지 말고 레거시 미디어 언론사를 삥삥 삼겹 사겹 열겹 둘러싸고 언론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언론사를 압박하는 촛불 집회를 해야지 맨날 시청 광장에 만나서 거기서 하면 뭐 합니까 소용없어요 이 언론사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이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세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게 드러나니까 저도 이제 청타국 사실상 부인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니 입장이 바뀌셨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지금 세계일보가 처음에 우리 변호사가 항의를 해가지고 제목도 바꾼 겁니다 세계일보가 최초 링크로 보도된 거는 최 목사 말 바꿔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말 바꿔라고 최 목사 말 바꿔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 여기자거든요 여기자한테 우리 변호사도 그렇고 나도 연결이 돼가지고 통화했는데 어디서 무슨 근거로 그따위 기사를 쓴 어디 인터뷰를 했냐 그랬더니 데스크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고 빨리 네이버와 다음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지금 행포를 부리고 있어요 뭐 그냥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중동 그냥 온전하게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언론도 언론 문제지만 검찰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물 밑에서 스택이 하고 있다 지금 안 한 검찰이 그동안 언론 플레이 안 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김건희가 굉장히 지금 이혼석 검찰총장이 지시해가지고 디올북 전담팀 수사팀 만들어서 전담 수사팀 만들어서 뭔가 지금 할 것처럼 성역 없이, 외의 없이 뭐 이렇게 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 거꾸로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지금 유튜브 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 바로 잡아주고 하는 역할 아닙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자주 이런 언론들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레거시 언론들이 이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